1. 나리. 무슨 일이냐? 괜찮으십니까? 죽은 줄 알았습니다. 내가? 죽긴 해 죽어. 강종길이 암행어사가 죽었다 였습니다. 뭐라고? 나리가 죽은 줄 알고. 암행어사가 죽어. 헌데. 나리가 아니라면 수천어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 아직 단언하기는 이르다. 확실한 증조가 필요해. 나리. 나리 방음대로 이 사실을 궁에 알리시죠. 전 그럼. 무사한 걸 봤으니. 기방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. 혼자 보내실 겁니까? 그럼. 따라가기라도 하라던 거죠? 당연하죠. 나으리 가만 보면 여자를 몰라도 너무 몰라. 나으리 때문에 자존심 강한 아씨가 눈물을 흘릴 듯 말 듯이 그런 걸 한 거 보면 모르겠어요? 그냥 보낸다고? 답답하게. 마음대로 하십시오. 재미없어. 야. 야. 다. 다인아! 다인아! 무슨 일이십니까? 밤길이 위험하니 내가 발에다 주겠다. 예? 이것도 공무입니까? 그럼. 당연한 걸 왜 묻느냐. 공무지. 가자. 그런데 다인이 너. 내가 죽었다 운 것이냐? 예? 아휴. 울긴 누가 울었다고 그러십니까? 따가운 것 같은데. 예? 아휴. 아휴. 죄가 언제요? 아, 진짜. 아, 그리고 뭐. 그게 뭐, 그리고. 중합니까? 쩝겨. 기분 좋았다. 내가 죽었다 했을 때 울어줄 사람이 있다는 게. 난 같은 걸 왜 이렇게 됐을까?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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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위로. 아휴. 아휴. 감사합니다.